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선을 넘어가면서 차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차가 막히자 오른쪽 차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차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21살 박모 씨가 구급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 때문에 입원하려고 대학병원에 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며 벌인 일입니다. 박 씨는 2km 떨어진 이곳까지 구급차를 몰고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람들이 많은 이 골목을 빠르게 달려오다 여고생 2명이 다쳤습니다. 위도 벗고 욕하면서 달려갔다가 와서 핵인들 위협하고 욕하고 그리고 구급대 차 있잖아요. 그 문으로 발로 부시고 그리고 다시 타서 저쪽으로 엄청 빠르게 달려왔어요. 박 씨가 몰았던 구급차는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눈이 고장나 열리지도 않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박 씨는 1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박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